마, 내 강사야 김정아이다. 마, 난 누구다. 그래. 니가 우리 할라 뜻값 했다면서. 저놈 아이가 동생인데 나한테 먼저 연겼다 아이가? 희철이 니 안 맞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다. 그래도 네보다 한 살 어리다 아이가? 내가 형 아이다. 형한테 그러면 되나? 어이, 장난 같나? 그리고, 그리고 말해갖고 니도 나이 같으면 엇 같은 선배 아닌데 욕실 수 있는 거 아이가? 어이, 친구. 동생하고 한 달이 할래? 어이, 수근이. 저는 간여 안 했는데요. 사음맛은 잘 구경왔는데. 그건... 희철이 형은 그건 아닌 거 같고. 아니면... 끄지라 시금치야. 끄지라 시금치야. 끄지라 시금치야. 시금치가 있어? 응. 너무 잘하네. 끄지러, 끄지라 시금치야. 네, 가요. 이렇게 가요. 원래 끄지라 이거야. 오, 뷔 목소리가 멋있다. 딱 그 목소리네. 그래서는 안 돼. 안 돼. 저기야 봐, 최민식 선배님. 마! 아니, 그 최민식 선배님은 나도 전문톤 목소리가 잘해. 정국이가 잘해. 정국이가 잘해. 정국이가 잘해. 진짜 잘해. 어? 실례지만 어디 있습니까? 야, 성민호 아니야? 성민호? 아니, 실례지만 어디 채십니까? 야, 성민호인데. 성민호인데. 어느 채신데요? 어디 있습니까? 전주희 씨입니다. 뭐 갑자기 그런 거 왜 물어봅니까? 전주희 씨 충혈고파 35대에서. 약 팔러 왔으면 약만 팔고 가있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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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녀석아 어떻게 해야 해? 야, 그녀석아 어떻게 해야 해? 야, 그녀석아. 내가 진짜. 그녀석아. 그녀석아. 아니, 수련은 안 버려. 공연회가 다 있니? 영원회가 시작하자면 끝났어. 영원회가 시작하자면 끝났어. 영원회가 끝났어. 영원회가 끝났어. 지민이 표정병사는 뭐야, 지민아? 내가 웃으면 정주리 선배님을 닮았다고. 아, 정주리. 아, 이거 봐봐. 따라와, 이거. 따라와. 아니, 그냥 내가 웃으면. 그냥 내가 웃으면. 야, 얼굴이 닮았다고. 응, 그렇다. 차태형. 차태형도 있고. 차태형도 있고. 지민아. 지민아, 너 오늘 제일 웃긴 것 같아. 지민아, 알겠어? 지민아. 지민아. 그냥 내 얼굴이 나온다. 지민아. 너 춤춘 거 다 까먹었어. 지민아. 다음. 전시걸. 세 분시걸. 전시걸. 호수를 잘하는 거지. 호신수를 잘해. 호신수를 잘해. 아닌데 멤버 중에 본명이 전시가 있는데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전시걸? 전시걸. 전시걸. 정국이가 전전국이지. 응. 영어 잘하는 사람 맞출 수 있는데. 어? 영어를 잘하는 사람 맞춘다고? 시걸. 시걸. 전시걸. 시걸 갈매기. 네가 가난을 ela 안하는 것 같아. 고맙다고요. 이기 단지. 명 general. melee의 뒷밀 아이스크. спорт. nacional.